자! 가자! 너 까불지 말고 내려와 겉창뚱어! 넌 뭐냐? 해적입니다 못 봤는데? 5일째 됐습니다 빠져 해길도? 과실 보물을 싹 쓸래서 바다로 사라졌다 보물 보물 어서 보여주시지요 방금 어디서 났어? 사람 좋아 보여? 얼핏 보면 도깨비 얼굴인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수수께비를 불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어디까지 했지? 가자! 보험을 찾으라! 법을 불렸냐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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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거 왔어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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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도하면 설새를 구제시켜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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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